일단은 가운데랑 왼쪽이랑 오른쪽을 좀 가야되거든요 님들 테리트니까 뒤로 테리트니까 뒤로 플랫폼 좀 막아봐요 타시는 분들이 님들 왼쪽이랑 오른쪽 가봐요 왼쪽이랑 오른쪽 준비 테리트니까 조심하세요 가운데 테리트요 좀만 더 막아봐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이제 가운데랑 오른쪽이랑 왼쪽 뒤로 빼요 님들 뒤로 천천히 빼요 이거 마지막 칸에 타야되거든요 세번째 칸에 님들 세번째 칸 타야되요 님들 안타면 나고해요 님들 나고해요 타세요 타세요 세 번째에서 타세요 왔던길 막으세요 님들 좀만 더 오는거 막으세요 님들 이제 여기서 내리세요 내리고 오파하세요 님들 올라가요 올라가서 막아요 님들 지금 뒤로 좋아요 님들 나와봐요 지금 뒤로 좋아요 님들 나와봐요 이거 타세요 타세요 이거 하얀색 타세요 하얀색 하얀색 부분 타세요 하얀색 부분 이제 아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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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보고 이제 피해요 님들 아래보고 피해야되요 님들 이랄거같은데요 밀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